K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! 여긴 어디죠? 대구에 있는 한국사업단지공단입니다. 다음 번에 저희가 대구에 다시 옵니다. 어디죠? 그렇습니다. 한국장학재단 편으로 찾아오는데요. 네,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더 기대해도 좋을까요? 저희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. 과장님으로부터 하시겠죠? 이게 공공기관별로 경쟁이 심합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어디가 더 잘하는지 지켜봐주세요. 21일 목요일 페이스북 라이브 오후 2시에 찾아뵙습니다. KTV 공공의 자리를 잡으세요! 많이 기대해주세요!